이겼어! 월헬!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이름이 뭐라고? 헬살라멘더 베이블레드 헬살라멘더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뜯어놨지 이게 누가 쓰는거야? 수호 수호? 일본 이름은 수호우 일본 이름은 수호우고 한국 이름은? 수호 수호우 우선 이게 뭐지? 헬살라멘더 아니 아니 부품을 얘기해 주세요 부품 잠깐만 드라이버 오퍼레이드랑 디스크는 12 요게 요게 뭐라 불러 이걸? 헬살라멘더 아니 아니에요 이게 디스크야? 아니 그게 레이어스 이게 레이어 이건 이게 레이어 신기해 우와 빨리 뜯어보겠습니다 자 합체해볼까요? 이게 뭐라고? 헬살라멘더 봐봐 레이어? 이게 지금 봐봐 바꿔볼게 모드를 아 모드가 바뀌어? 응 뭐 어떻게 바뀌어? 응 빼고 이걸 바꾸면 뭔데? 어 지금 디펜스에서 어택으로 요게 벌어지면 어택이야 디펜스야? 잠깐만 더 해야 다섯 날개가 다섯 개로 변해야 하는데 날개가 다섯 개로 해야돼? 응 열 개야 지금 오우씨 너무 빡빡한데? 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다섯 개잖아 응? 뭔 소리 다섯 개잖아 잠깐만 그치 잠깐만 한번 비교해 비교를 해볼까? 어디 있어? 가까이 봐야 해 그래 열 개 날이고 다섯 개 날이잖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날이고 요거를 살짝 바꾸면 빨간 뭐야 이거 이름이 헬스 할라멘다는 되게 빡빡하다는 거 드라이버는 봐봐 드라이버는 이건 뭐야 또? 이거 어떻게 움직여? 여기 우와 이거 뭐야? 야 헬스 할라멘다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게 맞냐? 몰라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아 날이 다섯 개면 어택이고 날이 열 개면 뭐야 날이 열 개면 디펜스야 자회전인데 어 자회전 쫙 치워보자 완성 헬스 할라멘다는 헬스 할라멘다는 3,2,1,5 일단은 으이씨 다시 3,2,1,5 아 아 왜 왜 잤어 왜 니가 지니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니 나 어째서 그래 줘 이겼어 이겼어 워헬 3,2,1,5 어 휴식 오 어 바이킹이 jing 어 어 아니야 오 자신 이건 뭐야 그건 뭐지 디펜스인데 감사합니다.